내일은 윤희샷 최종 평가전! 연예계의 상당한 실력자분들, 나와주세요! 나 소름 돋았어, 근데. 미니스 굴량 2년 반, 8년 차, 20년 차. 네, 20년 차? 평가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달리는 걸 목표로 하고 왔습니다. 나이스 달리! 나이스 컵! 저는 국화보잖아요. 내가 방금 이렇게 치는 것 같아. 절대 내주지 말아야지. 할 수 있어! 너 할 수 있어! 치즈 플레임